이 종목 후방주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철강주들 조정 이어졌고, 또 조선 기자재주들도 많이 하락세가 눈에 띄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최근에 좀 개별주 장세 속에서 중국의 산하 폐지 정책, 정책 폐지, 이 수혜주들이 좀 많이 움직였는데, 그만큼 매물도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좀 4% 넘게 하락을 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가방 컴퍼니하고 최근에 육아 관련된 기업들이 상세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중국이 산하 제한을 3명 이상 나올 수 있도록 폐지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국내 업체들, 특히 우리나라에 육아 관련된 제품들이, 중국에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왔었고,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인구 절벽, 인구 감소 이런 시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출산 장려 정책은 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인구 감소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 중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 세계에 공통된 사항인 것이고, 어떤 정책이 나온다고 해서 바로 내일 당장 송풍송풍 얘기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필요하고, 또 정책이 안착될지 여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을 때 올라갔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다 모멘텀 없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그저께 급등세를 보였다가 하락을 했고, 오늘 다시 한 번 하락을 했다는 얘기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매물에 대한 부담감을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질적인 수혜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 있는 거죠. 더 그러면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주의로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고,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손실이신 분들은 비중 축소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인데요. 코에 같은 경우엔 최근 렌털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2% 정도 하락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렌트 시장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또 소유하기보다는 체험하고자 하는, 공유하고자 하는 이런 공유 서비스, 이런 거에 대한 시장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렌트 시장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신가전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렌트 시장의 확대가 여전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에이가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신흥국 시장에 대해 상당히 선전하는 것이거든요. 말레이시아에서 상당히 높은 점유를 차지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주변에 있는 인도네시아에서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렌트라는 것이 한 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게 된다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특히 신흥국은 계속해서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코에이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외국인 기관들, 그리고 연기금도 꾸준하게 매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 5월 중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조금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고,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 없습니다. 네, 사실 5월 중순부터는 그렇게 큰 하락이라기보다는 좀 횡보하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도 좀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네, 오늘 좀 하락이 나오면서 약간 하락으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는 그렇게까지 보일 정도의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 더 눌림목이 나오면 매수 관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과 함께 안전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